거친 풍랑과 암벽을 넘어 조국을 위하여 싸워 이기리라 안되면 별때까지 임정 못해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 무조건 자 지금은 저번 해병대 1사단에 이어서 2사단도 촬영 많이 가보려고 그 애기봉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애기봉은 북한이 보인다고 하니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군생활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북한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보고 싶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 그냥 북한 쪽이 보이는 곳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가볼 예정이고요 가면서 2사단 쪽을 쭉 지나간다고 하니까 가다가 부대를 안 나올지언정 편말이나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고 또 2사단은 1사단과 다르게 정말 주둔지가 여러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애기봉을 한번 가볼 겁니다 그곳은 훈련도 정말 많이 한다는 곳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2사단분들은 되게 뭔가 추천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애병대 1사단이 2사단 청룡 접수하러 간다 2사단을 또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데 예전에 마송사거리 영상도 있고 향원도 간 적이 있고 한데 김포 강화터미널도 갈 예정이고요 뭐 2사단은 제가 김포에 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촬영을 갈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고 여러분들 재밌게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척 빼빅 오늘 여기 왔는데 여기서는 해병대가 각 구역마다 검사를 합니다 신분증도 검사하고 이제 정말 군사 경계선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해병들을 만날 것 같아서 커피를 좀 몇 잔 사려고요 애들 고생한 애들 좀 주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해병들이 이제 자주 외출 나오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군이세요? 예? 여군 남잔데요 아유 뭐 이쁘고 오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여군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내가 그렇게 이쁘게 생겼나? 등치도 있고 키도 있는데 제가 원래 약간 언밸런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잔 정도 사면 괜찮겠죠 네 잔 정도 일단 살게요 추가하실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가면서 애기봉도 촬영하고 이사다는 또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커피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하하하 삼천만의 자랑인 대한해병대 헐룩문이 번쩍이면 정글을 갖다 월남의 하늘 아래 메아리치는 애기봉 귀신 잡던 그 김에 쫑카레한 눈물이 무찔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해병대 224단이 또 이제 지키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곳에 가게 되면은 북한이 보인대요 그래서 저도 처음 와보는데 저는 해병대 1사단 출신이어서 북한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이곳을 구경해보고 또 우리 해병대 2사단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또 이런 것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무적 진짜 들어오기가 되게 엄격하더라고요 정말 좀 그런 것도 있고 오면서 막 편말 같은 것도 우리는 조국의 막 창끝 칼끝 이런 것도 막 적혀있고 역시 약간 2사단만의 그런 전방의 그런 기합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아까 보니까 북한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와 근데 살면서 북한 처음 봐요 여러분들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와 진짜 저게 있구나 해병대 전적비가 있거든요 와 저런 게 있구나 이곳은 선배님들의 얼과 넋과 정신과 혼이 담긴 아주 고귀한 곳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게 선배님들 덕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다음 곳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시관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쪽이 북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 북한까지의 거리가 1.4km 밖에 안됩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에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와 진짜 전방에서 근무하시는 군인분들 별초 전시관도 한번 둘러볼까요 우리 지금 제가 온 곳이 애기봉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고 남북이 서로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곳은요 한강 하구 중립 수역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육군 분들은 좀 이해하기 쉽게 DMZ라는 곳 있죠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사이에 몇 킬로미터를 민정경찰들 지금 GOP, GP가 수색하고 하는 곳 그곳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한강 하구 쪽에도 해병대하고 북한군하고 중립 수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곳을 대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들 있죠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새들을 이렇게 하나씩 사진 붙여서 넣어놓은 곳입니다 조강유역이 해산교통의 관문이자 이 장은 달에 차고 잊혀지 맨다는 자 이제 이곳부터는 저기 북한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전망대 쪽으로 이동해 볼 건데요 또 여기에는 흔들다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다리를 건널 건데 걸을 때마다 흔들흔들 걸린다고 해서 흔들다리입니다 한번 가시죠 자 지금 흔들다리 왔는데 계속 서 있으니까 지금 흔들흔들하니 지금 미식미식 거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북한 진짜 가까이에서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유격훈련 유격훈련 民 troong 연기 heal 마은 간рат 사나이 가슴에 흔들 품었다 불타신 그 일은 영원한 해변 노고와 함성이 사라를 덮을 때 상륙전 성공해서 우리는 간다 무엇이 두려우냐 무적의 사나이 겨레와 함께하는 영원한 해변 해병대 2사단이라고 해서 호국충성해병대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때요? 역시 대한민국 해병대 2사단 우리 청룡병장님들 여기 멋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 여기 조강전망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까 그 밑에서 계속 종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왔는데 남북평화의 종이래요 남북평화의 종 이렇게 해서 칠 수 있도록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민폐가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뭐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가까이서 치니까 민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화통일을 영원하는 우리 한마음 하면서 이북 도민 회원 일동 분들께서도 이렇게 뭔가 만들어 놨습니다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어서 북한을 주적이라는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같은 한민족끼리 이렇게 찢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뭐랄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조금 마음이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동해 볼까요 저 살면서 북한 처음 봅니다 어 진짜로 이야 진짜 바로 앞이네요 우와 이거 한번 봐봐야겠다 이야 우와 무슨 현수막도 보이고 북한 사람도 보이고 벼농사 같은 거 하는 거 사람들 모여 있어요 변형사 하는 게 보여요 변형사 하는 게 이야 진짜 처음 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북한을 좋아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북한을 처음 봐요 진짜 자 오늘은 애기봉에 이렇게 왔는데요 북한하고의 거리가 1.4km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망원경으로 북한이 보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도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북한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또 이렇게 오늘 좋은 경험하고 가고 또 여기 2사단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해병들이 또 굉장히 고생하고 있답니다 왜냐 이 한강 하구 쪽으로 또 간첩이 넘어올 수도 있고 또 귀순자가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상사태를 잡아내기 위해 우리 이 시간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GOP, GP, DMZ 쪽도 정말 많은 군인분들이 대체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비가 오기 때문에 이동하고 다음에 또 다른 2사단 쪽을 또 차량 가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 무조건였습니다 무 저